와 강빨 끝내주는데? 차에다 뭐란거야? 이번에 유리막 코팅 했습니다 아 그거 비싸던데 유리막 코팅은 비싸다? 유리막 코팅의 대중화 선언 유리막 코팅제의 센잔 소중한 내 차 이제 센잔으로 보호하세요 간단합니다 작업용 보드에 센잔을 바르고 얇대 펴 발라주면 차에 단단한 유리를 얇게 펴바른 효과 거무티티하던 색상이 선명하게 믿을 수 없는 거울같은 눈부심 여기에 물이 방울방울 맺히니까 폭포수가 쏟아져도 안심 먼지나 오염물도 물과 함께 싹 씻겨나가며 선명한 시야 확보로 안전운전까지 오케이 먼지도 살짝 까만 치면 금색 반짝반짝 누가 긁어도 흠집이 잘 나지 않으니까 안심 영하 80도 드라이 아이스에도 고울의 영산에도 뜨거운 들볕에서도 안심 소중한 내 차 이제 센잔으로 보호하세요 구입한 지 10년 된 차의 광택이 새 차처럼 갓 구입한 차는 더욱더 선명하고 눈부시게 한 번 코팅하면 무려 5년간 품질 보증 대형차 2대 분량 유리막 코팅제 본품에 유리막 코팅 작업용 보드 융걸레 3장 유리막 관리제 유리막 코팅 전 흠집을 싹! 차량용 흠집 제거제 모두를 드리는 금액이 한 달 19,933원 지금 전화주세요 왁스 코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왁스는 광택이 날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힘들게 문지르고 틈새 사이사이에 왁스 찌꺼기가 남아 난감하신 적 많으셨죠? 센잔 유리막 코팅은 편하고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묻혀서 얇게 펴바르면 됩니다 힘들게 문지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왁스 코팅은 3,4개월 정도면 그 광택이 사라지지만 센잔 유리막 코팅은 무려 5년간 품질 보증 한 번의 시공으로 오래오래 거울 같은 광택이 유지됩니다 수천만원씩 투자한 내차 클키고 찍히고 녹슬고 이렇게 함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소중한 내차 이제 센잔으로 보호하세요 세계 초인류 특수화학기업 클라이언트사 제품 고농축 유리막 용의 홀리시라자니 공기중 산소와 만나면 유리막으로 변신 구입한지 10년된 차의 광택이 새 차처럼 갓 구입한 차는 더욱더 선명하고 눈부시게 한 번 코팅하면 무려 5년간 품질 보증 코팅제가 남으면 차량 내부 더러워지기 쉬운 휠 집안 가구나 휴대폰 각종 가전제품에 쓱쓱 제품 불만족 시 100% 반품 환불 5장 지금 전화주세요 모터쇼의 자동차가 왜 그렇게 반짝거리는지 아십니까? 외제차나 고급세단이 항상 좋아 보이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비밀이 바로 유리막 코팅인 거 아시죠? 센잔 유리막 코팅은 무려 5년간 품질 보증 한 번엔 시공으로 오래오래 거울 같은 광택이 유지됩니다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다면 이제 셀프 유리막 코팅제 센잔이 있습니다 우와 여보 차를 뭘로 닦기나 이렇게 반짝거려요? 이번에 유리막 코팅 했지? 그거 비싸다는데 센잔으로 내가 직접 했지? 유리막 코팅제 센잔 첫째 전문가 없이 혼자서 척척 간편한 제공 힘들게 문질 필요 없습니다 전용 스펀지에 생전을 떨어뜨린 다음 얇게 펴발라주면 차에 단단한 요리를 얇게 펴바른 효과 폭포스가 쏟아져도 안심 먼지도 살짝 가만히 주면 금세 반짝반짝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전문점에서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얇게 펴바르니까 끝나더라고요 둘째 품질 보증 5년 왁스 코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키스나 금집 있는 부분도 뭉침 없이 얇게 누가 긁어도 금집이 잘 나지 않으니까 안심 영하 80도 드라이 아이스에도 고운의 영산에도 뜨거운 불볕에서도 안심 전에는 끓일까봐 자동차차를 못 맡겼는데 이젠 안심 하고 맡깁니다 셋째 요리맛 코팅의 대중화 선언 초특가를 넘어 기절 초풍 코팅제가 남으면 차량 내부 더러워지기 쉬운 휠 집안 가구나 휴대폰 각종 가전제품에 쓱쓱 제품 불만족 시 100% 반품 환불 보장 거무튀튀하던 색상이 선명하게 믿을 수 없는 거울같은 눈부심 먼지나 오염물도 물과 함께 싹 씻겨나가며 선명한 시야 확보로 안전운전까지 소중한 내차 이제 센잔으로 보호하세요 한 번 코팅하면 무려 5년간 품질 보증 요리맛 코팅의 대중화 선언 대형차 2대 분량 요리맛 코팅제 본품에 요리맛 코팅 작업용 보드 윤걸레 3장 요리맛 관리제 요리맛 코팅전 흠집을 싹 차량용 흠집 제거제 모두를 드리는 금액이 한달 19,933원 지금 전화주세요 진짜 저렴하게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작업이 쉬워요 진짜 광빨이 끝내줍니다 셀프 요리맛 코팅제 센잔 소중한 4차 이제 센잔으로 보호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fail 뱅 질문 뱅 뱅